1. 식품위생감시원의 직무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종업원의 복지우생에 관한 사항 2. 시설기준의 적합여부의 확인검사 3. 종업원의 건강진단 및 위생교육의 이행여부의 확인지도 4. 영업자의 법령이행여부에 관한 확인지도 정답은 1. 종업원의 복지우생에 관한 사항 2. 조리사면허증의 취소처분을 받을 때 반납은 누구에게 하는가? 1. 보건복지부 장관 2. 시장군수구청장 3. 식품의약품안전청장 4. 보건소장 정답은 2. 시장군수구청장 3. 식품위생법상에서 식품위생이라 함은 무엇을 말하는가? 1. 음식에 관한 위생을 말한다 2. 기구 또는 용기, 포장의 위생을 말한다 3. 식품 및 식품첨가물을 대상으로 하는 위생을 말한다 4.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 포장을 대상으로 하는 음식에 관한 위생을 말한다 4.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기준과 규격은? 1. 수입자가 요구하는 기준과 규격에 의함 2. 국립검역소장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과 규격에 의함 3. FDA의 기준과 규격에 의함 4. 산업자원부 장관의 별도 허가를 득한 기준과 규격에 의함 정답은 1. 수입자가 요구하는 기준과 규격에 의함 5. 조리사의 면허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은? 1. 미성년자 2. 비전염성 간염환자 3. 조리사 면허를 취소처분을 받고 그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난 자 4. 마약 중독자 정답은 4. 마약 중독자 6. 화농성 상처가 있는 식품취급자에 의해 감염되기 쉬운 식중독균은? 1. 포도상구균 2. 살모넬라균 3. 장염 비브리오균 4.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늄 정답은 1. 포도상구균 7. 식품의 점착성을 증가시키고 유화 안정성을 좋게 하는 것은? 1. 호료 2. 팽창제 3. 강화제 4. 용제 정답은 1. 호료 8. 세균의 번식이 잘 되는 식품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온도가 적당한 식품 2. 습기가 있는 식품 3. 영양분이 많은 식품 4. 양이 많은 식품 정답은 4. 양이 많은 식품 9. 식품위생법에서 의미하는 식품의 원료, 제조, 가공 및 유통의 각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의 요소를 분석 관리하여 식품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제도란? 1. 회수제도 2. 햇섭 3. 공표세포 4. IOS 인증 정답은 2. 햇섭 10. 지방성분이 분해되어 독성물질이나 악취를 발생시키는 경우를 일컫는 말은? 1. 산폐 2. 발효 3. 호흡 4. 부패 정답은 4. 부패 11. 빵을 구울 때 기계에 달라붙지 않고 분할이 쉽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첨가물은? 1. 조미료 2. 유화제 3. 피막제 4. 이영제 정답은 4. 이영제 12. 알레르기성 식중독이 일어나기 가장 쉬운 식품은? 1. 어묵 2. 닭고기 3. 꽁치 4. 돼지고기 정답은 3. 꽁치 13. 버섯으로 인해 식중독을 일으키는 독성분은? 1. 아마나타톡신 2. 엔테로톡신 3. 솔라닌 4. 아트로핀 정답은 1. 아마나타톡신 14. 광명단을 사용하거나 소성온도 이하로 구운 온기독에 산성음식물을 넣으면 온기벽에서 용출될 수 있는 대표적인 유해물질은? 1. 주석 2. 납 3. 페놀 4. PCB 정답은 2. 납 15. 미생물을 살균하는 데 사용하는 살균제 또는 소독제가 가져야 할 조건은? 1. 냄새가 강한 것 2. 침투력이 강할 것 3. 살균력이 약할 것 4. 인체의 독성이 강할 것 정답은 2. 침투력이 강할 것 16. 방건성유가 아닌 것은? 1. 올리브유 2. 옥수수유 3. 면실류 4. 참기름 정답은 1. 올리브유 17. 다음 유지종 발현점이 가장 높은 유지는? 1. 대두유 2. 참기름 3. 돼지기름 4. 올리브유 정답은 1. 대두유 18. 강한 유화작용을 갖고 있어 지방질 식품들의 유화제로서 사용되고 있는 것은? 1. 왁스 2. 스테로이드 3. 메가당 4. 레시틴 정답은 4. 레시틴 19. 전분가루를 물에 풀어두면 금방 가라앉는 현상과 가장 관계가 깊은 것은? 1. 전분이 완전히 물에 녹음으로 2. 전분의 비중이 물보다 무거움으로 3. 전분이 호화됨으로 4. 전분이 유화됨으로 정답은 2. 전분의 비중이 물보다 무거움으로 20. 검정 콩밥을 섭취하면 쌀밥을 먹었을 때보다 어떤 영양소를 보충할 수 있는가? 1. 단백질 2. 탄수화물 3. 지방 4. 비타민 정답은 1. 단백질 21. 다은 중 6장 단백질은? 1. 해모글로빈 2. 콜라겐 3. 미오신 4. 엘라스틴 정답은 3. 미오신 22. 채소와 과일의 가스 저장 시 필수 요건이 아닌 것은? 1. pH 조절 2. 기체의 조절 3. 냉장 온도 유지 4. 습도 유지 정답은 1. pH 조절 23. 유지의 산폐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가 아닌 것은? 1. 온도 2. 광선 3. 수분 4. 지방산의 탄소수 정답은 4. 지방산의 탄소수 24. 어류의 보존성을 높이기 위한 가공품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건어물류 2. 염장어류 3. 훈제어류 4. 생선묵류 정답은 4. 생선묵류 25. 일반적으로 단맛이 가장 큰 것은? 1. 설탕 2. 유당 3. 과당 4. 메가당 정답은 3. 과당 26. 국수를 삶을 때 가장 적당한 물의 pH는? 정답은 2. pH 6 27. 배당체 화합물이 아닌 것은? 1. 신이그린 2. 안토시아닌 3. 나린진 4. 태아닌 정답은 4. 태아닌 28. 김치나 오이 절임을 오래 저장하면 갈색을 띠게 되는 것은 무슨 색소의 변화 때문인가? 1. 카로티노이드 2. 클로로필 3. 안토시아닌 4. 안토잔틴 정답은 2. 클로로필 29. 근육의 자기소화에 의해 나타나는 현상은? 1. 휘발성 지방산의 감소 2. 가용성 질소화합물의 증가 3. 글리코겐의 증가 4. 젖산의 증가 정답은 3. 글리코겐의 증가 30. 우유는 100g 중에 당질 5g, 단백질 3.5g, 지방 3.7g이 들어있다 몇 kcal를 내는가? 1. 50.3kcal 2. 67.3kcal 3. 74.3kcal 4. 82.3kcal 정답은 2. 67.3kcal